진해 의창 소멸 어업인 조합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해 웅동지구 전체를 준공할 것처럼 속이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진해 오션 리조트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또 진해 오션 리조트를 비호하고 협력하고자 소송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홍남표 창원시장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대해 창원시는 진해 오션 리조트의 소송 참가 신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한편 웅동지구 개발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